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또라이, 최고 진짜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쓴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김남국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그 김남국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쟤 어디 좀 약간 모자란 애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특유의 말할 때 그 화법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할 때 그 표정도 남국이만의 표정이 있습니다. 눈썹을 약간 치켜올려서 얘기하는 것만큼 좀 특이한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좀 모자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절정으로 치닫았던 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리를 할 때 이 모 교수, 이 시성을 가지고 있는 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바보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유저얼 서스펙트급에 거기 나오는 칼조 소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쵸? 그 정도의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김남국이가 알고 봤더니 이건 자산 규모만 하더라도 수백억 가까이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보 행색을 하면서 뒤로는 휴대폰을 가지고 가상 앞에 거래를 해가지고 수십억 가까이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으로 정치권에서 재미난, 특이한 또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또라이가 개그 콘서트에 있으면 매력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 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하루빨리 그래서 김남국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조금조금씩 김남국의 정리가 되는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김남국에 대해 가지고 윤리특위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윤리특위가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명, 제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지명 만든다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킨다라고 하는 제명 그 수위 같은 경우도 최고 수위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게 현실화가 된 적이 거의 없고 지난번에 YS 때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김남국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제명을 현실화도 없는 것이고 별의별 그냥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리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약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타의적으로라도 김남국에 대해서 진짜로 제명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김남국이가 윤리특위 입원에 가서 자기에 대한 소명을 하기 전에 최근까지 보였던 행보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남국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호준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김남국이가 했었죠.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남국이가 상임위 도중에 그렇게 거를 했던 양이 몇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0.99개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액수로 보게 된다면 몇천 원 단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0.99개라고 한다면 한 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뭐 비트코인 한 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로 따졌을 때는 몇천 원 단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남국 얘기만 듣고 있으면은 아니 몇천 원 그거 거래였다라는 거 가지고 그렇게라마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를 쳤던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비상시적이잖아요. 너무나 비상시적이다 보니까 비상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준이조차도 저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몇천 원 거래예요? 이게 지금? 그 시간대에? 이 답두기 잘 안 가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진짜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김남국이가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살다가 제가 김호준이조차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김호준이조차도 납득을 못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거를 남국이가 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거꾸로 아니었습니까? 김호준이가 이제 뭐 정신병자 막 빙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내뱉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개딸들이나 뭐 그 머리 깨진 애들이 이제 뭐 퍼 나르고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이제 김호준이가 아니라 김남국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김남국이는 이제 국회의원칙 제명되고 난 뒤에 뭐 따른 할 일 없으면은 두 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전문가로 뭐 일하시고 그리고 뭐 남는 시간에는 김호준이 방송을 위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가지고 뭐 남국일보 뭐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전세계적인 지금 막 큰 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큰 손인 것이고 뭐 투자의 규제에다가 그리고 막 가짜 수준 공장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할 수 있는 담력까지 있으니까 야 제가 이거 뭐 나중에 상장사라도 되면은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거나 저렇게 뻔뻔하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호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거래했던 양이 0.99개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몇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김남국인데요. 저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김남국이를 국회의원직 제명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놀랍게도 국회 윤리자문 위에서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4년 전에 YSEO로 처음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건데요. 김남국이가 상임위원회 소위 도중에 최소 200개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하고요. 그 금액만 하더라도 거래소 잔액이 그때 당시에 약 99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남국의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0.99개 정도였고 그게 이제 뭐 몇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문의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최소 200개 이상인 것이고 그 잔액도 얼마다? 몇천원 단위가 아니라 99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뭐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그냥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몇천원을 몇만원으로 부풀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막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뭐 10배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몇배, 몇배가 아니라 몇백배, 몇천배 이렇게 지금 막 거짓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의 상식을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진짜 이런 막가자는 인간만큼은 국회에서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윤리특위 자문이라고 하는 게 제명 권고를 해봤자 이게 진짜 막 현실화가 될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했던 것도 44년 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윤리특위에서 이번 자문위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자문위가 아니라 윤리특위 소위원회랑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조치다 보니까 전체 이제 국회 출석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제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일단 윤리특위 소위에까지도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문위 권고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문위에서 제명하겠다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그 권고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윤리특위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그 결정조차도 언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총선 전 다음 총선 후 뭐 이딴 식이 아니라 9월 달에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가급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일단 제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윤리특위 관점에서 제명이 결정된 상태에서 본의의 표결까지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본의의 넘어갔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데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진짜 이재명에 대한 불체포 특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만은 지금 분위기가 분명히 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은 당연히 찬성표를 다 던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남군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시대전환이 됐거나 이런 어떤 소수정당 또한 마찬가지로 몇몇 정당이 찬성표를 던지겠죠.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누가 있다? 비명계가 결집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번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30명 정도가 이거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 이재명의 어떤 뜻과는 다르게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폐지된다고 진작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 10명 정도만 더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충분히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국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김남국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재명도 김남국을 그렇게 설득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윤리특위가 그렇게 해봤자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제명인데 그 제명을 했던 것이 44년 전인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다 유명무실한 얘기인 것뿐이야. 나만 믿어. 그냥 그렇게 해서 뻗탱기고 있으면 돼. 라는 식으로 김남국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재명도 설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말로 김남국과 이재명의 예상과는 다르게 김남국에 대한 제명 결정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다? 9월 달에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9월 달에 민주당이 진짜 또 막간 직거리를 할 수도 있죠. 김남국을 또다시 보호해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들고 뭐 어쨌거나 그렇게 김남국조차도 보호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은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김남국을 포기할 것이냐? 총선을 포기할 것이냐? 글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